안녕하세요 백산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해가 망신하는 눈관상 여자들이 피해할 남자의 눈관상 눈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관상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합격의 상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왜 제가 이 사람을 합격의 상이라고 판단을 내린가 하면 바로 이 눈 때문에 그랬습니다 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눈이죠 눈은 해와 달입니다 그리고 눈은 정신이 깃든 곳이죠 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눈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눈썹도 이 사람이 2018년도에 23살이었으니까 아주 젊은 나이죠 눈썹도 굉장히 짧습니다 눈썹은 눈보다 길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눈썹이 짧습니다 이 부위에 문제가 일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너는 좀 틀어져 있고요 우리 얼굴 중에 오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오관이 여기 한번 보십시오 눈썹, 눈, 귀, 코, 입 이 오관이 반듯해야지 좋은 관상인 것입니다 눈썹을 우리가 보수관이라고 합니다 수명을 보존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눈은 감찰관입니다 감찰관은 눈은 감찰관으로 감독하고 살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감독하고 살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눈이 반듯하고 안광이 좋아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처럼 이런 눈은 감찰관이 제대로 돼 있지 못하는 그런 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귀는 채청관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코는 신병관입니다 냄새를 맡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입은 출락관입니다 음식이 들어오고 말이 나간다고 해서 출락관이라고 합니다 이 오관이 반듯하고 좋아야 됩니다 이분은 또 보면 삼배관이죠 하삼배관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삼배관은 눈에서 보통은 흰자가 두 군데 보이죠 여기하고 여기 보이는데 이 밑에까지 흰자가 보이는 세 군데가 보인다고 해서 하삼배관입니다 하삼배관은 신광 신은 정신이죠 이 광은 빛입니다 신광이 너무 드러나고 그러니까 안광이죠 안광이 밖으로 드러나고 혼탁하니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댐댐이가 어리석고 성품이 흉악하다고 했습니다 하삼배관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닌데 대개 이렇게 안광이 좋지 못하고 하삼배관인 경우에는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달마상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달마상법은 달마대사가 만든 상법입니다 또 이 달마대사는 무령관상을 만드셨죠 어떤 내용인가 하면 택교 제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택교 제안은 택교는 친구를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친구를 선택하여 교류함은 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눈을 한번 봅시다 이런 눈이 택교 제안에 맞지 않는 눈이자 반듯하지 눈이 반듯하지 못한 눈입니다 안광, 약간 흐리뭉통하고 정신이 나간 그런 듯한 눈이죠 그래서 비디오 관련 범죄, 의민인 것입니다 또 문기 제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귀함을 물음은 눈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귀하지 귀하지 않은지를 살피려고 하면 이 눈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눈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눈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하고 지금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필 때 이 눈썹하고 눈을 먼저 살펴보시면 이 사람같이 이 부위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부위는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입 같은 경우도 입이 반듯하지 못하자 이렇게 벌어진 입은 이게 좋은 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귀도 이렇게 앞으로 이게 보이는 귀를 선풍이라고 하자 마치 부채가 활짝 펴있는 듯한 그런 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도 좋은 귀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상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관상입니다 또 눈 모양이 둥글고 안광이 없고 이런 사람 좀 둥글면서 안광이 없는 거죠 흐리며 동자의 흑백이 분명치 않은 즉 요사하지 않으면 요사라는 것은 빨리 죽지 않으면 빈궁할 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해당되는 그런 관상이라는 뜻입니다 결코 좋은 관상이 아닌 것이죠 역시 사람은 이 눈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을 보더라도 확연히 그게 드러나죠 여러분도 그래서 사람을 살필 때 눈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부위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 전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바로 이 눈하고 눈썹하고 세트로 같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상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마음 수양을 하셔야지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이 마음 수양을 함으로써 많은 부위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마음 수양을 많이 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기회는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리고 악한 상이 점차적으로 좋은 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음을 편히 먹고 비어가는 그런 연습을 자주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상은 마음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댓글을 담그에 대해서도 마음을 편하게 잡수시고 마음 수양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부족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포착해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관상은 절대 없습니다 누구든지 완벽하게 보일지언정 그 이면에는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풍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고 그게 우리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관상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상이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노력하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관상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잡수시고 항상 노력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노력은 짧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기운이 바뀝니다 기운이 바뀌게 되면 운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번 연예인이라든지 공인들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굴이 탁하거나 찡그리거나 왠지 모르게 좋지 않게 보이면 그때의 운세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운세가 좋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죠 얼굴 낯빛이 굉장히 좋죠 관상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가 망신하는 눈관상 여자들이 피할 남자의 눈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제가 뇌편을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목소리로만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제가 이 손가락 표시라는 것도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공부 방법이 어떤지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앞으로 강의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것을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저 Dann 다음으로 손 손 서